그러면은 를 채워주기 으아우 음 봉지야 부화다이지 부화노이지 두드벤 공포세이스 봉지야 부화다이지 부화노이지 두드벤 공포세이스 네 오늘 레오랑 정말 오랜만에 사랑하는데 이제 또 먹는거야 디저트 브라질에서 디저트 하면은 브리가데이로 진짜 많이 얘기했던거같아 댓글로 이거 좀 먹으라고 브리가데루 너무 맛있죠 그래서 브리가데루 짜잔 브리가데루가 요거 브리가데루 이런거 있고 그 브리가데루 치콜리알이 있어요 숟가락 브리가데루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해먹어요 왜냐면 간단해서요 그 무슨 초콜릿 같은거 뭐 넣고 뭐 넣고 이렇게 섞는거 아니야? 옛날에 해봤던거 같아요 아 그래요? 브라질에 왔을 때? 오 맛있었어요? 그냥 좀 달았던거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나 음 기억이 안나면 맛이 없던거 오케이 브리가데루가가 내가 봤을때는 수제 초콜릿 같아 수제.. 아 수제 초콜릿 깁자 만든 초콜릿 근데 맞아요 이거 이렇게 냉비에서 하는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여기에다가 두루루루룩 하면 되는거야 먹어보자 그러면 그대로 먹어봅시다 어떤것부터 먹을까? 이거부터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약할거 같은데 맛이? 이거는 뭐야? 이것도 브리가데루? 이거는..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베이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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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뽀? 베이징요 베이징요 아 그래서 전화 끊을때 베이징요 네 음 먹어봅시다 네 어?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음 나도 나눠서 먹을걸 너무 빨리 끝났죠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하나도 안 달아 그죠? 음 굿 연유 맛 나 연유? 연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첫 번째로 뭘 먹어볼까요? 다 먹으나요? 저는 다 맛있을 것 같아요 흠 이게 대표적인거지? 이게 완전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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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초콜릿 약간 와인처럼 해보세요 아 아 고생 빠져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오리지널 음 씹히는 맛이 좋네 음 음 땅콩맛도 나는 거같애 아닌가? 저以前 촬영 이렇게 할 거 같아요 이렇게 될까봐 하하하하하 15 분 좀 맛있는데요 음 음 음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고 제일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사람 있잖아. 저는 제일 맛있는 거를 마지막에 넣어요. 난 제일 맛있는 거를 먼저 먹어. 아, 틀릈네. 왜? 우리 구독자분들은 맛있는 거 언제 먹어? 먼저 먹어, 아니면 나중에 먹어? 나는 왜냐면 배 부르면 그 맛을 못 느껴서 난 아깝잖아. 먼저 맛있는 거 먹고 아, 맛있다. 다른 거 먹으면 입맛 버려요.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배부르면 그게 맛이 안 느껴질까 봐 맛있는 걸 먼저 먹거든. 이게 약간 뭔가 톡톡톡 터질 것 같은 느낌이야. 먹어볼까? 귀엽지? 이거 냄새 달라요, 다른 것보다. 화이트 초콜릿. 원래 화이트 초콜릿이 살 빼는 게 더 어렵죠. 그럼 그건 왜 이래? psychosis 음, 이거 맛있다. 음. 여기 우리 스킨대 맛있는 거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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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카생 음 이거는 식감이 좋다 근데 이정도 먹어도 안달아 별로 그죠? 드디어 삐나우멩치 맞아? 이것만 보고 달려왔어 헤이! 헤이! 이거 냄새도 달라요 그죠?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달았잖아 이게 좀 달 것 같아요 너는 좀 달 것 같아요? 응 먹어볼까요? 예 잘 만들었다 와우 음 딸기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그니까요 와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냥 먹을 때 몰랐는데 딸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음 음 그렇게 또 안달인데? 그죠? 응 쌀기 때문에 덜 달죠? 나 왜 브리가데이로 브리가데이로 하는지 알 것 같아 그죠? 응 음 맛있다 베이비 베이비 음 너 뭐가 제일 맛있어? 나도 두번째는 두번째는 두번째요? 난 흰색깔 음 저도 흰색깔 처음에 먹었을 때 깜짝 놀랐어 맞아요 응 원래 음식이라는 게 오리지널이 원래 더 맛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치 맞아 근데 여기는 다른 게 너무 맛있어서 오리지널이 그냥 보통 맞아 아 나 왜 사람들이 브리가데이로 하는 줄 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브리가데이로로 먹었는데 다음에는 또 맛있는 거 먹어보기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 넣어주세요 음음음음음 예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보일법을 호호